카드널스 팬들의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메이저리그 통상 9승을 올린 김강현은 7월에만 4승을 올리면서 7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상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만 남겨둔 상황에서 김강현과 함께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상을 경쟁하는 선수들은 코빈번스, 타일러 맥일, 웨이드 마일리, 루이스 카스티오, 그리고 워커뷸러입니다. 각 선수들의 성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등판에서 이달의 투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드 마일리는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할 예정이며 김강현과 워커뷸러는 현지시간으로 수요일인 7월 28일에 각각 클리블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코빈번스는 이번 주말 로돈과의 선발 대결을 하고 나면 7월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애틀란타를 상대로 7월의 마지막 등판을 할 예정입니다. 김강현은 7월에만 4승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선발승을 기록중인 투수이며 25이닝 동안 2실점만 허용하면서 평균 자책점 0.7위로 2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들 중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중입니다. 7월 평균 자책점이 1 이하인 선수는 김강현 코빈번스 그리고 타일러 맥일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상대타율이 2할 아레인 투수는 1할 8푼 5리를 기록중인 디트로이트의 윌리 페랄타 1할 9푼을 기록중인 토론토의 로비레이 그리고 1할 9푼 1리를 기록중인 김강현 이렇게 3명이고 내셔널리그 투수로는 김강현이 유일합니다. 김강현은 이닝, 실점, 평균 자책점, 피홈런, 상대타율, 위배선은 경쟁선수들을 모두 앞서고 있지만 3진과 볼렛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3진 볼렛 비율에서는 경쟁선수들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코빈번스의 3진 볼렛 비율이 12.5인 반면 김강현의 3진 볼렛 비율은 2.84로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김강현과 코빈번스가 3진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7월 동안 스트라이크 비율, 헛스윙 비율과 같은 세부기록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강현과 코빈번스는 64%와 66%의 스트라이크 비율을 기록중이며 헛스윙 비율은 12%와 13%를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은 18%와 19%를 기록중입니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 비율은 김강현이 17%를 코빈번스가 19%를 기록중입니다. 그리고 팝업플라의 비율은 두 선수 모두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강현이 7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로 선정이 된다면 1998년 7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에 선정된 박찬호, 2019년 5월에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로 선정된 류현진에 이어서 한국선수로는 세번째로 이달의 투수에 선정되게 됩니다. 1998년 25살의 박찬호는 15승 9패, 평균자책점 3.7위를 기록했으며 7월 한 달 동안 6경기에 등판해서 4승 무패, 34삼진과 함께 평균자책점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투수가 되면서 박찬호의 이름을 메이저리그 전체에 알렸습니다. 1998년에 박찬호와 함께 이달의 투수에 선정된 내셔널리그 투수들을 보면 4월에는 톰 글래빈, 5월에는 오렐 허샤이저, 6월에는 그렉 메덕스, 8월과 9월에는 랜디 존슨이었습니다. 1998년 내셔널리그 싸이영상 수상자는 톰 글래빈이었습니다. 이 시즌 박찬호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그렉 메덕스, 톰 글래빈, 랜디 존슨, 오렐 허샤이저와 함께 언급되었고 이렇게 더 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박찬호에 대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선수가 두번째 이달의 투수상을 수상하기까지는 21년이 걸렸습니다. 류현진은 2019년 5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루이스 카스티오와 글래스나우, 5월에는 류현진과 루카스 지올리토, 6월에는 맥스 슈어져와 게리콜, 7월에는 스트라스버그와 게리콜, 8월에는 잭 플레어티와 마이크 클레빈저, 9월에는 잭 플레어티와 게리콜이 각각 이달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잭 플레어티와 게리콜은 각각 두번씩 이달의 투수로 선정되었지만 싸이영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9년에 싸이영을 수상한 두 투수가 모두 이달의 투수에는 뽑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제이콥 디그론과 저스틴 벌렌더였습니다. 두 선수는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달은 없었지만 시즌 내내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하면서 이달의 투수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싸이영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류현진은 이때 5월 한달간 6번 등판에서 5승 무패 0.59의 평균자책전과 36개의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의 2019년 5월과 김강현의 2021년 7월은 꽤 많이 닮아있습니다. 2019년 5월 류현진은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고 피치버그를 상대로 한 등판에서 안타 10개를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6이닝 2실점으로 교체되었고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등판에서 뉴욕 매치를 상대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7개를 기록하면서 무실점으로 뉴욕 매치의 타선을 막았습니다. 김강현 역시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 중이었지만 지난 등판에서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4회 2실점을 하면서 무실점 기록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고 6이닝 2실점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쉴트 감독은 7회가 시작되자 84구만 던진 김강현을 헬슬리로 교체했습니다. 김강현은 7월에 있었던 4번의 등판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2번, 컵스를 상대로 2번 던지면서 두 팀만을 상대했으며 마지막 등판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가 될 예정입니다. 김강현이 2021년 7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임팩트와 경기 장악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류현진은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게임 스코어로 보았을 때 5월 평균 74를 기록하면서 한 달 내내 엄청난 경기 장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98년의 박찬호는 7월 평균 게임 스코어가 67.5였지만 마지막 두 경기에서 83과 76을 기록하면서 막판에 큰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김강현은 7월 한 달 동안 평균 67.5의 게임 스코어를 기록 중이며 경쟁자인 코빈번스는 71.67을 기록 중입니다. 코빈번스의 마지막 두 번의 등판과 김강현이 마지막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두 선수 중 누가 이달의 투수가 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삼진과 볼렛에서 코빈번스에게 뒤지고 있지만 1998년 박찬호가 그랬던 것처럼 김강현이 마지막 등판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김강현은 박찬호 류현진에 이어서 이달의 투수로 선정되는 세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될 것입니다. 카디널스 팬들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김강현이 2019년 9월 잭 플레어티 이후 이달의 투수상을 수상하는 첫 번째 카디널스 투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강현의 생일과 승리를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카디널스 팬들의 댓글을 볼 차례인데요. 먼저 김강현이 호투를 이어가면서 5연승을 기록하자 많이 흥분한 팬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KK가 싸이형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싸이형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카디널스의 선발 투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 이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김강현은 분명 여러 팀에서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댓글은 KK타임이라고 적은 댓글입니다. 특정 선수가 훌륭한 활약을 하면 활약할 시간이라는 의미로 누구누구의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NBA의 밀러타임과 데임타임이 가장 유명한데요. KK가 현재 얼마만큼 카디널스 팬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댓글입니다. 마지막 댓글은 현재 많은 소문이 들리고 있는 김강현이 카디널스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팬의 바람을 적은 댓글입니다. 이 팬은 지난 몇 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강현이 카디널스에서 뛰는 것을 좋아했으면 좋겠고 김강현이 카디널스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2020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불펜 투수로 분류되면서 불펜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김강현은 카디널스 선발진의 연이은 이탈로 인해서 선발진에 합류했고 합류한 뒤로는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면서 팬들과 구단으로부터 선발진의 한 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강현은 이번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부터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6월 말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5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트레이드 소문이 나오고 있는 김강현이 내년에도 팀에 남아서 선발투수로 활약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평가를 FA 시장에서 받고 싶어하는 김강현이 7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다면 분명 더 좋은 평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